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의 세 번째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실에서의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제목으로 저희 패널리스트 네 분을 모시고 105분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 정치의 교육학부의 전재성입니다. 오전과 오후 첫 세션에서 자유와 국제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내의 자유나 인권에 관한 논의이기도 해서 자유와 국제정치에 관한 논의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 또 현실에서도 국제정치에서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술적이고도 정책적인 논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두 패널에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또 그에 대한 도전이 글로벌 이스트라고 할까요. 또 글로벌 사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패널에서는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여러 사건들을 함께 분석을 해보고 특히 이번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외교정책을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분석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패널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패널의 패널리스트 분들은 현실 외교 현장에서 한국의 외교를 위해서 힘써주신 프래티셔너라고 할까요. 현장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정보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정책 연구를 해주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네 분 패널리스트들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강국 전 주시안 총영사이십니다. 외교부에서 중국 관련 업무도 하시고 관련 최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전환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라는 저서도 내셔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언도 제시해 주신 바 계십니다. 두 번째 모실 분은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님입니다. 현재는 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계시고요. 한국의 대유럽 외교 및 여러 외교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우리 대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모시는 분은 통일연구원의 김수함 석좌연구위원이십니다. 북한 인권 관련 분야로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고 또 한국 외교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오신 박사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의 손재락 객원연구위원님이십니다. 한국정보학과 또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오신 패널리스트이십니다. 저희 진행은 크게 3개 정도의 라운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큰 주제에 관한 좀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처음에 청해 듣고자 하고요. 그래서 국제정치 또는 외교정책에서 과연 자유로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외교랄까 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질서관련 외교 그런 큰 이상과 또 현실적인 실익 외교 사이의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치나 질서 외교와 실익 외교 사이의 갈등이나 관계에 관한 말씀을 먼저 청해 듣고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또 중국과 러시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대안 제시 및 도전 이런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꼭지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외교 또는 실익 외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게 약간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어서요. 말씀해 주실 때 주제들이 좀 섞일 수도 있고 중복이 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편의상 세 개 꼭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첫 라운드는 우리 이강국 대사님부터 저희 프로그램 순서대로 청해 듣고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라운드는 역순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재력 박사님이 연이어 두 번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반복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 라운드는 다시 우리 이강국 대사님께 청해서 듣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잠시라도 질문사항이나 토론 말씀이 있으면 제가 질문도 좀 드리고 세 라운드를 한 이후에 전체 상호토론과 플로우 토론을 같이 진행해서 마감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우리 이강국 대사님 모셔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국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애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유중진과 같은 가치는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가치를 추구하는 애교와 국익을 추구하는 실익 애교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애교관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특히 중국에서 13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주시한 추경사였는데요. 마지막 1년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19차 당대회가 2017년 10월에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중국과 그 이후는 중국은 매우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1년 동안을 중국에서 주제하면서 경험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1년 동안 근무를 안 했으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고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증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유증진을 통한 가치의 애교는 미국이 원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미국 애교에서 자유증진 정책은 위대하고 특별한 나라라는 신념과 위대한 가치와 제도를 전파한다는 전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위를 증진하는 데서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6.25전쟁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기습 남침하자 트르만 대통령이 블레어하우스에서 14명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국을 방어할 것을 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지대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정책은 아시아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국 전쟁에 개입한다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고 트르만 대통령이 나타낸 본능적 반응은 미국 경험과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에 직면하여 트르만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 길을 택한 신생국과 한국을 구해야 하고 유교전쟁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을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호히 저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중국 대륙 상실 후 이축되었던 상황에서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한국이 지닌 군사 전략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유교전쟁은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상징적 사태가 되었습니다. 트르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9일 날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본다면 남한은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6.25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특히 북진하다가 중공군의 이내 전술을 맞닿더러서 서보전선에서 미 10군단 이하 제2사단이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장진호 전투에서 제10군단 이하 제1해병사단이 그야말로 몰살될 위기에 처했는데 잘 극복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어서 국제질서가 상당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판단착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이 세계문을 열고 경제 발전을 하면 점점 민주주의 등 세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농의 입각에서 대중국 관여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크린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WTO 가입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수렁에 빠졌고 그러면서 국력을 소진했고 또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국을 약진했습니다. 간간히 중국 위협론이 또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게 미국 대통령들이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키신저 박사입니다. 키신저는 미중소 삼각외교를 제창하고 또 실행에 옮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면 계속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키신저를 만나줍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에 근무하면서 키신저는 사실상 중국은 로비스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애교에 대해서 본다면 방금 세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주석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하나의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속담을 부정하면서 태평양은 없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동북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애드로 말한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제19자 당대에서 바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지수 단순한 참여자에서 벗어나서 세계지수 수입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공동체는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단지 평화적 부상을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국제체제의 주도구로서 선제적으로 새로운 비전 규범 가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가치의 개와 신뢰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동맹 네트워크와 가치 규범 외교라는 대정책의 두축을 중심으로 가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개혁은 인권 민주주의 시장질서 자유무역 집단 안보 체제 등을 옹호하는 이상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가치의 개혁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가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제외하겠다는 목적에 작용하겠다고 봅니다. 역대 한국 정부의 애교 슬러그를 본다면 노무혜 정부 때는 균형적 실력 애교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포괄적 실력 애교 박근혜 정부는 실력 애교 문재인 정부는 균형 있는 협력 애교를 표방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가치 애교를 슬러그를 내셨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하며 이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새로운 인식과 대응 자세를 갖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진핑 체제는 미국의 도전 여인이 될 수 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보편 가치로 추구하는 한국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가치 애교를 폐방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가치를 추구하는 애교와 국익을 추구하는 실력 애교를 완전히 별개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치 애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치 애교는 무슨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 국익을 굳건히 지킨다는 목적화에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애교와 국익을 추구하는 실력 애교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건 애교 기조에도 국익 우선의 실력 애교와 가치 애교를 구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익 확보를 위해 가치 애교와 실리 애교는 병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애교는 교조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정책을 실시하다가 요즘은 디리스킹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주변 국가인 관계 우리와는 우리로서는 중국이 체제와 인형 가치가 다르지만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례대를 바탕으로 단단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중국과 협력해 나가면서 실력을 추구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리외교하고 가치 외교의 대립 구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 국익도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차원에서는 두 개가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큰 원칙에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의 군행전 때의 한반도 전쟁 개입 외교 그리고 탈냉전기의 중국에 대한 관여 외교 두 사례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 간의 대립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미국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권기창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모에 받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일단 제 1질문은 전반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외교와 고기를 추구하는 시계에 관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니까요.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제 3질문은 특히 한국에서의 가치 외교, 고기 외교의 논란에 대해서는 이타 세 번째 질문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가치 및 교복 및 기반한 외교와 고객을 추구하는 실외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이분법적으로 구분돼서 많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치 외교와 고객 추구 외교가 서로 배치된다고 인색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지만 현실과 외교 세계에서는 가치 외교와 고객 추구 외교가 섞여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 외교를 표현한다고 해서 각 국가가 가치 외교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 또한 또 각국이 가치를 배제함으로써 실익만을 추구하는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는 사실은 좀 상당히 섞여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는 외교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가치 외교는 강대국들이 많이 해온 것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 중에서 가장 가치 외교를 많이 해온 나라는 미국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와 견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전주, 법치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외교 활동에서 강조해왔고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 정부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도록 독려하거나 압박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트 대통령 때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를 걸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것이 그런 가치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미 행정부가 1980년 전두환 군부 세력의 김대중 투옥 및 사형 선고에 반대했던 것도 가치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본부에서 보고했던 기록을 보면 미국에서 김대중 인권운동가로서 김대중을 아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주미대사관 또는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총련사관에서 서한을 보내서 김대중 석방을 요구한 그런 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 행정부로서는 이런 미국 시민들의 미래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외교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치 외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항상 강조한 미국 자서도 순수하게 가치 외교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익에 필요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70년대와 80년대 중남미 우익 독재정권을 후원했습니다. 당시 냉정시대에는 공산주의 체제와의 대결이 지극히 중요한 미국의 국위였기 때문에 국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한편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부르셨던 미국이 뒤에서 우익 독재정권을 후원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판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까말 가슈거지가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령 사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야에는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로 사우디 요원들이 가슈거지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살해 사건을 인권침해로 거론하면서 사우디아라비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표했지만 2022년 러시아 유크라이나 진공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했고 그리고 방문해서 원유를 정산해주도록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가치 외교가 국익 외교와 충돌하는 그런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의 근간은 1954년부터 유재원 평화관족 5원칙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중국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섯 가지 원칙은 아시다시피 주권과 영토 보존의 상호존중 그 다음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상호이익평등, 평화공존입니다. 이것은 중국 방식의 가치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진공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이 평화원칙의 정면내로 위배되는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강하면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받죠. 이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이 평화원칙 5원칙 중에서 주권과 영토 보존의 상호존중을 침해한 것이고 상호불가침도 침해한 겁니다. 사실은 아주 극명하게 이 평화 5원칙을 침해한 거죠. 그러나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 자신이 평화한 가치 외교도 불구하고 우크라인을 침공한 러시아를 지우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점령했을 때도 UN에서 매년 크림반도와 관련된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중국은 일관되게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평화 5원칙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지지한다면 기권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 역시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인의 침공 직후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인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양조하면서 이 전쟁이 민주주의 대권위주의 대결이라는 점을 한껏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은 미 행조의 대표적인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외교에서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견제하는 것은 강한 도덕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어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등 다수 국가가 대만 해업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게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어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만 해업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박 통상 무역을 하는 선박들의 대부분이 대한 해업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게도 사실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국가에게 걸려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국제사회에서의 통상 항행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더욱 강합니다. 그래서 가치 외교를 포병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외교와 국의를 추구하는 외교를 이본부적으로 대립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G7 가입을 연두에 두는 수준의 국가가 외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의를 추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때때로 국가가 추구하는 이 가치 외교와 외교 현실이 충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입니다. 국가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가치 외교 사례를 보듯이 보편적인 가치를 앞으로 내세우는 외교를 수행한 국가들도 자국의 중요한 국이 걸렸을 때는 보편적인 가치보다 국의를 우선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치 외교가 국의 외교가 충돌하는 시점에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가치 외교를 치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그로 인해 발생할 국의의 손실과 비교 형량에서 판단해왔고 또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1질문에 대한 제 설명은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대사님께서는 현실 외교에서 국익 외교와 가치 외교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일관성을 지키거나 두 개가 완전히 조화되기 어려운 외교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럴 경우에 상호 모순되는 원칙이 부딪힐 때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국과 비강대국이 선택하는 방향이나 그 선택의 폭도 다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형태를 양분법으로 보기보다는 공존하되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보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거를 제시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자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환 박사님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저는 이런 인권의 보편적인 논리라는 것보다는 주로 북한인권 문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부분은 가치나 규범을 인권에 초점을 맞춰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몇 가지 원론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가치 자유로든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런 가치와 어떤 경제 안보 경제적인 실익사의 어떤 상호관계의 어떤 부분은 제가 한국외교사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원론부터 좀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소위 19세기의 서구가 문명의 표준을 내세워서 진출해 올 때 문명의 표준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이런 치열한 싸움의 어떤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싸움의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치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양대진영이 어떻게 서로 조율해가면서 질서들이 만들어 오냐 하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른 분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1970년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정책에 이런 가치 규범 특히 인권이 주요 요소로 들어오면서 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에 설명한 두 개 요소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주로 인권정책이나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쪽은 주로 서방이라는 그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속에서 가치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소위 권위주의 정권들도 일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도 서구가 제기하는 인권정책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치와 시립사에서의 어떤 관계들이 설정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주로 외교정책 사원에서 가치를 내세우는 서방도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가치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찰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앞에 세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겠지만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 관점에서 보면 가치보다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역사적 흐름들이 지속되어 왔다 하고 보는 게 제 평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가치 서구가 추구하는 가치기반 질서 속에서 그런 가치기반 국제질서를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경제 다른 이익들을 결합해서 가려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저항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치기반의 외교정책을 다른 국가가 수용하도록 하는 외교정책적 수단은 주로 제재라든가 아니면 네이밍에서 해밍이죠. 거명해서 창피주기 이러한 정책적으로 해서 상대국가가 그런 가치를 수용하도록 정책변화를 유도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주목했던 두 분은 천안문사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가치와 소위 서구의 접근 방식과 이게 어떻게 결합돼서 전개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고위급 해당을 중단시킨다든가 새로운 원조를 중단하는 것 같은 소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어떤 국제 제재공조체제가 형성됐다가 조기에 와야 되는 거죠. 일본을 질투를 해서 와해가 되는 거고 그것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상당히 고려했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도 중국 내의 어떤 인권상황과 최외국 대우 연장을 연계하는 정책을 93년에 표방을 했다가 94년 5월에 바로 그걸 철회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중국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간보디아 내전이나 다른 어떤 안보적 관점에서의 중국의 협조적 태도를 가지고 미국이 그 부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소위 가치에 기반한 어떤 외교와 실익사의 어떤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나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다자무대로 이것을 다시 가져갔는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 국가의 인권사항을 비난하고 개선하라는 결의한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04년까지 11차례 중국 결의한이 상정이 됐는데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힘이 좀 여전히 약간 강대국 쪽에 있으니까 불상정 불처리 동의안을 제시해서 상정 자체를 계속 막아왔고 95년에 한 번 상정이 됐지만 러시아가 불처리 동의안에는 반대하면서도 찬성하면서도 본 상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최첸내방군이나 중러관계 이런 정치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어떤 다자무대에서의 어떤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속에서도 국가이익의 요소들이 상당히 결합돼서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관계 진정과 남북한 평화정책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어떻게 상호 연계해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책적 입장들이 다르게 표출되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불참 기권 기권 2003년 2005년 2006년에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니까 찬성을 했다가 2007년에 2차 정상회담을 하니까 다시 기권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이란 보편적 가치와 우리 남북관계나 평화를 어떻게 설정하나 이익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들이 표출되는 모습들 현실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보여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션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사례 중심으로 한 번 이 가치들이 어떻게 실익과 연계되어서 전개되었는지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인권과 같은 가치는 오전 패널에서도 있었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방의 가치로만 국제인권질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보편적인 가치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런 인권외교가 추진되는데 여러 국가들의 국익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두 큰 흐름을 같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서방과 비서방 간의 가치의 충돌 두 번째 라운드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선과 악의 대결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편 가치를 점유화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 간의 가치 논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방의 가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북한하고도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손재락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재락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국제관계도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외교 활동을 관여하기도 하고 제 3자 입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보면서 제가 나도 언제 이 국제정치학회 세미나에 가서 한번 참여할 수 있을 기회가 올까 이랬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저는 국제정치학회가 최고학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학회에 초청해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치외교와 실익외교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의 목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인데 그러면 외교라는 게 나라와 나라를 상대하는 건데 나라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국가라는 게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진도 없다. 영원한 국익만에 있을 뿐이다. 이런 명제가 바로 적용되는 데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치와 실익관의 관계는 영원히 제기되는 문제고 어떻게든 두 부모 쓸듯이 단칼의 교정을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부부간의 영원히 싸우면서도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간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냐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애들도 난감할 거예요. 그런 관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2023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세를 발간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게 처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분야 전략기조를 국익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이라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외교라는 게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하면서 가치외교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에 있다가 중진국에 있다가 선진국 반응에 접어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이걸 실제 적용하려면 나라가 이걸 실질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방증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보면 세계의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한 6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대 무역 대국이고 그다음에 수출시장 점률도 한 6위 정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수입시장 점률도 한 8위 정도 됩니다. 세계에 그리고 US 뉴스앤월드리포터지가 평가했는데 작년에 평가한 게 보면 글로벌 국력순위가 우리가 6위랍니다. 물론 주관적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는데 대체로 외부에서 보는 우리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힘도 있고 과거와 다르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외교를 우리 외교 기조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걸 실현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반열에 진입했으면 힘을 갖췄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라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외교부 고위 엘리트 관료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석에서 전쟁을 먹으면서 아 이거 요새 우리 외교가 이런 방향인데 이건 우리의 지향하는 가치하고 맞지 않는데 좀 세게 나갈 수 없느냐 하니까 2000년대 중반에도 아 이거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게 한계가 있구나 외교 관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그게 바로 100%의 진실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당시 상황으로서 그게 안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가져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식을 가져있으면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행동이 습관화되고 계속 반복되면 이게 나중에 외교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전술을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후중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뭔가 선도하에다가 끌어나가고 세계에 뭔가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와 이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걸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배짱이나 멧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2016년대 보면 중국의 외교부의 부국장 되는 중간격 관리가 와가지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유명한 기업에 있는 회장도 불려놓고 사드를 배치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기에게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걸 현실로 옮기려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이런 중국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배경에 보면 중국은 5천 년간 우리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한 나라는 중국 한족의 중국 그다음에 일본이 있죠. 일본이 2차 대전 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몽골이 있었습니다. 몽골 그다음에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는 어떻게 보면 만주족이죠. 이런 사람들은 힘이 딱 갖춰지는 순간에 바로 이걸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몽골이 힘이 지금 우리만큼 갖춰져 있다 하면 지기스칸에 들고 나올 겁니다. 의식에 그게 있거든요. 그게 바탕이 돼야 이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사대에 빠져가지고 소중하라 그러면서 우리 것도 스스로 그냥 우리 지위도 서로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지금 보면 조선왕조실록이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한글로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이 보면 세종 때 보면 세종하고 실화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는 선출령에서 철령까지다. 그게 선출령하면 흥룡왕성 그 위입니다. 철령하면 심양부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 안 가르치거든요. 그 사실대로 그게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일제시대와 영향이 있는 건데 일제시대가 너무 우리를 의각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민족 말살 그 정책 때문에 한반도를 내로 꾸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 고정실록도 보면 고정실록에도 이성계 이태조가 한반도를 4만원을 동일했는데 영역이 4천리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위쪽까지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환경도 끝까지 하면 2,900리 정도 거의 3천리되거든요. 4천리면 그 위로 훨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는 스스로 그냥 사대한다고 다 낮춰버리고 소중하라고 그러고 일제시대에 너무 눌려가서 살아가고 사실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기계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지가 무방에 서서 안 배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지금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러면 훨씬 더 하기 쉽겠죠.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고구려 시대 광개토대양 시대나 아니면 당군조선 시대 정도 당군조선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도 많은데 결국 그것도 일본의 일제 한국이 맞살정제 끝까지 출발된 건데 지금도 어쨌든 그걸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군조선 역사가 굉장히 그런 큰 역사인데 그게 지금 요하문명이 발견되면서 요하문명의 진원지가 북원이 당군조선이 있던 지역입니다. 만리장선이 바뀌거든요. 중국에서는 만리장선 밖은 오랑캐지 지역입니다. 나라가 아무도 성립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크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세계학자 40명을 동원해서 한국어의 기원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는 어로학자 인류학자 고고학자 유전학자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왔는데 그것이 나온 결론이 뭐냐 한국의 기능은 요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그게 거기였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유전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도 옛날에 그 정도 대국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좀 자부심이 있는 자존심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우리도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외교하는 데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가치냐 실리냐 하는 것도 결국은 물론 시대적인 배경을 하지만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청나라 때 명천교체기에 우리가 조합하냐 척합하냐 이것도 가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오르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는 물론 승리학이 조선 500년을 버텨줬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나가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우리 외교 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합하냐 척합하냐 싸우다가 결국은 가치를 쫓다가 결국은 백성들도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우리 왕도 그냥 399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실제 청은 청나라를 보면 청나라를 보면 사실은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 신라에 유민이 세운 나라예요 그게 신라에 그게 지금 청이 만든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치회교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좀 큰 우리의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용이하게 살 수 있다 좀 배짱이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사로운 봉화관계이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면 서로 간에 둘 다 추구하면 좋은데 충돌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충돌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나 실익이나 그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 해서 다른 쪽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결국은 그 시대의 가치나 철학 정책 이런 데에 그 수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도 우리 가치회교를 할 수 있는 국력기준 또는 강대국의 지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번 정부가 아마 아까 이강국 대사인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익외교에서 가치회교로 넘어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국력기준이 좀 달라지는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대국을 지향하는 신흥 선진국이랄까요 한국이 가져야 될 정체성의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그러한 외교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것이 신냉전의 서막인지 어떤 가치 진영화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인지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러야 되느냐 하는 논의서부터 굉장히 앞으로 많은 역사적 재해석을 해야만 할 그런 사건의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제정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해드릴 텐데요 첫 라운드는 이제 처음 오프닝이라 특별히 시간 제한을 안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소화하려면 대략 한 3, 4분 정도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신 우리 손지락 박사님 부터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영한 대결이 얼마나 앞으로 심화될 것이냐 자유주의의 연대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 주제인데요 어쨌든 이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데에서 가장 원인이 뭔가 이걸 저는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이제 성장하면서 결국은 2050년에 미국을 꺾고 지원이 되겠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단적으로 그 부분 중국 과거에 중국 제조 2025를 자기 선포했는데 선포하고 나서 지금 미국이 강력히 반격을 하자 좀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볼 땐 최신 첨단 기술을 자기들이 선도하면서 모든 국제에서의 기술을 갖다가 표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볼 때는 모든 기술을 자기들이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회 한 산의 호랑이 두 마리에 살 수 없듯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특히 국제정세 국제질서 하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2022년도 국가안보증락에서 보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중국과에 대한 관계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가치와 체제의 대결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모든 게 출발된다 그 다음 그동안에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바이든 겪고 거쳐오면서 미국이 강력한 대응으로 해서 풀이 끊겼지만 중국의 의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전략으로 거울 이미지로 맞서고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족 특유의 그런 기질이라고 보는데 사마천의 사계에 보면 훌륭한 장사치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하며 군자는 덕이 가득해도 어리석게 보이게 한다 이게 중국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외면제를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내면 딱 따지고 의도를 따지고 보면 두 가지 표리부등한 기준을 가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존중 평화공전 협력공격 이렇게 막 들고 나오는데 중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중국이 우리나라나 약소국에 보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런 말을 주장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게 표리부등한 겁니다 이거 볼 때는 상당히 이건 우리로와서는 수강하기 어렵다 이러고 나는 오로지 이건 패권국에 미국에 대해서만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일환으로서 글로벌 사우스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군화를 많이 연대를 통해서 우군화를 하겠다 이 전략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과거처럼 냉전 직후처럼 자기의 단극체제로 갈 수 있으면 자기 혼자 하겠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미국도 같이 우군을 얻겠다 서로 세력 넓히기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모든 나라가 관여되고 관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뭐 미중 갈등에 끼어서 세호가 되어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전 세계 국가가 특히 지정학적 요청제인 나라는 우리나라만 특히 이런 나라는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치외교와 그 다음에 국력 실익외교 그 다음에 우리 국력의 바탕으로 한 여기 그런 외교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맷집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배포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영간 대결 추세가 추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단추로 나타나는 게 국제 레짐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WTO 체제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됐고요 안보리가 완전히 빈사상태에 빠져가지고 북한이 핵실험해도 의장성명 하나 채택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상화됐습니다 이게 뉴노말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런 국면은 이 근본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50년까지 시진핑은 종신집권하겠죠 푸틴도 같이 같이 편해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고 한쪽이 정말 이게 폭이 항복하지 않는 한 이거는 호랑이 두 마리가 한 살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런 걸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외교를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 물론 트럼프가 돼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진전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상황은 계속 간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정은 박사님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바이든의 정부 들어서 같이 연대 같이 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자유무역지수 내에서의 경제안보의 결합에 대한 강화 추세 그리고 미중 전략적 경쟁과 미국 우선주 여기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세밀한 전략들이 각 국가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와 국익을 잘 결합해서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위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법치 이런 것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표면적으로는 수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래는 상당히 가치의 어떤 설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일정 정도 시작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밝힌다든가 그 속에서 물론 인권의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 세계 국가에 대해서 인권실태를 발표하니까 중국은 꼭 집어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미국의 인권기록이라는 것들 같이 발표하거든요 싸움이 붙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권위주의 그룹이나 글로벌 싸움수가 연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서방중심의 가치연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6년에 미국이 글로벌 마그니스키 인권책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인권탄암이나 부패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미국의 입국 미국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금지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제재 이 인권책임법을 모태로 해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발틱 3국 이런 국가들이 글로벌 인권 제재 레짐이라든가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소위 권위주의 국가나 글로벌 싸우스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연대성을 가지고 추출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권위주의 국가나 글로벌 싸우스가 이런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서방중심의 가치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지 이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소위 가치기반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실제로 각 국가가 자신들의 유리한 국가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두 분의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게 허촌 박사님께서는 진영 간 이익 대립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 대립이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김수환 박사님께서는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놓고 보면 그래도 가치라는 그 플랫폼 위에서 싸우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설사 국익을 위해서 싸우더라도 가치로 그거를 포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질서가 정말 적나라한 국익의 충돌이 될지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의 이름으로 어떤 글로벌 시민사회랄까요 이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정당성의 경쟁도 같이 진행될지 하는 점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권내사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지금 2년 동안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또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서방의 지원이 우선 다 하시다시피 서방의 지원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미국의 지원 미국의 한 601억불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포함된 패키지가 상원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워낙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순위 상원에서 상원의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원은 민주당이 유리했던 것이고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화당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방의 지원 중에서 사실은 유럽보다 미국의 지원이 특히 무기를 포함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원이 불발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리하고요 유럽의 나토 국가로서부터도 최근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4년간, 4년간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약 한 500억 유로 정도의 지원이 결정됐는데 거기에 강하게 반대하던 헝가리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럽에 내에서도 전쟁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불두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선에서는 러시아는 북한하고 밀착해서 포탄 100만발 이상을 포함해서 지금 포탄을 예유있게 쓰고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포탄과 탄약 부족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군이 한 10발 포탄을 쏠 때 한 발 정도밖에 쏘지 못하는 그런 열쇠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황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그라이나가 대반격을 시도했지만 자세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고 지금은 5억의 전선에 걸쳐서 러시아가 공세로 나서고 러시아가 방어를 하는 그런 공수가 뒤바뀐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자유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포관한 이런 군의주의 지역 간의 어떤 갈등 대결은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 점에서 더군다나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특히 포탄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부족이 시달린 러시아가 북한하고 밀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종의 권해주의 동맹 또는 전제주의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의 큰 하나의 변수는 이 전쟁에서 큰 변수는 역시 금년 11월 트럼프가 재당선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2016년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결할 때도 당시에도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힐러리 캠페인을 방해하는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아주 트럼프가 푸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전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할 정도로 친 푸틴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래서 나토 국가들로 하여금 요즘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의 무임성차론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토의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토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에 큰 균열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서방의 진영과 혼의주의 진영 간의 대결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미중 갈등이라는 배경을 하여서 미국과 대략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계속 밀착해서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구입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해가지고 러시아가 미사일 같은 걸 계속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북한 역시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입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중국, 이란, 북한의 권위주의 진영은 결속은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마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통제권을 갖게 되겠지만 서방 진영의 경제로 서방의 기술과 투자 없이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아마 그런 어려움에 증명할 것 같습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는 지금까지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이나 러시아, 중국의 군의주의 진영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자기 국가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 규범, 보편적 가치에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익을 정진하는 길이냐 그것만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국제연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엔 안보전 이장에서는 거북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미사일 발사 이런 것 가지고 안보리 결의를 이룰 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같은 전 세계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다른 국제기구들도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뭉치다 보니 다 사실 뭔가 합의를 이루지 내기 힘들어서 국제기구도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 소련의 해체는 21세기 가장 큰 재앙이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재건을 공표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유럽의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므로서 유럽의 안보는 치토스크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면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을 통해 러시아를 계속 견제하게 될 것이고 서방의 자유진영과 러시아 중국의 권위진영 간의 갈등 지속은 불가피할 것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정세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강국 대사님 저는 지금 방금 권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중국이 어떤 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도전자로 나서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중국이 이렇게 도전자로 되는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시진핑 중국의 본질 특히 시진핑 체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거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1인 집권체제 그리고 장기 집권체제 종신 집권체제는 구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군사의 주석을 일괄적으로 총석이와 더불어서 일괄적으로 이항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11월 제 18차 당대회 폐막식이 가까워졌으면서 갑자기 시진핑 공식선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설왕설례가 있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못 나왔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며칠 후에 폐막식의 대면식의 기자 대면식의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들과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 시진핑 주석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군사의 주석직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군사의 주석을 받은다는 것은 바로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장악했다 그런 의미를 내뿜합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19자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수의 사회주의 사상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과에서 이론도 매우 이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 전체 중국 사회에 시진핑 사상 학습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중국 대학을 방문하면 바빠서 너무나 바빠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바쁘냐 하니까 시진핑 사상 공부한 일이라고 바빠다 제가 덩쇼핑 그리고 장점인 후진타오 시기를 다 경험했는데 이렇게 사상 교육을 거의 세게 한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차하게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 격대지정 이것은 이러한 관례를 빼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식호자 당대를 앞두고 두 사람이 주목을 받았는데 후춘하 광동성석이 그리고 손정차이 충칭시석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 그런데 갑자기 식호자 당대를 3개월을 앞두고 손정차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손정차이는 낙마를 했습니다 낙말하는데 그냥 낙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쌍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쌍개 조치가 매우 무섭습니다 뭐냐면 자기 직위를 박탈당하고 두 번째 당적까지 박탈당한 것이 바로 쌍개 조치입니다 이 쌍개 조치를 당하고서 손정차이가 낙마를 했고 그러면서 한쪽이 무너지니까 후춘하도 상무위원이 못됐습니다 중국에서 쌍개 조치는 매우 무섭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장칭 등 쌍개 조치를 당했다면 중국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핑 추석이 이렇게 과감한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쌍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바로 개최된 24당대회 때 심핑 3연임이 되고 상무위원회 멤버들을 다 자기 측근으로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공천당이라든지 상하이방은 전멸했죠 후춘하 후계자로 거론돼서 후춘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국원이었는데 정치국원에서 강도돼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습니다 바로 후계자 싹을 싹 뚝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그리고 블릭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완화 국제화가 주목됩니다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이완화 결제를 하기로 시작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합해가 이완화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 이란과 관계 정상화 역할을 했죠 중재 역할 그리고 또 우크라인 사태 해결에서 평화 중재안 제안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 브릭스에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아랍 에메리티 이집트 이르피아 등 중동 아프리카 5개국이 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서구 중심은 국제질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세력권으로 들어간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급격한 세력 전의가 올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안보에 대한 이협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념관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 견제에 맞서서 지구전 전략을 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구전 전략 일환으로 전술이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담담 타타라는 전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칠 때는 친다 이것이 담담 타타인데 일종 기만 전술로서 마오조통이 항일전쟁 이후 국공내전에서 이 전략을 구사해서 장계석에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장계석이 장제스가 타이안으로 가고 나서 통탄을 했다는 이 담담 타타 전략 전술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죠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또 국내의 문제가 너무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이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국력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상황이 달랄릴 거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명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을 원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국력은 엄청나게 신장됐죠 그렇죠 덩샤핑은 독학영향의 전략에 따라서 은인자중 공력을 키웠던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축기반의 국제지수의 매우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도 더욱더 사회주의화되고 그래서 서쪽으로 북한이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북한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북한을 뛰어넘고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 동맹국에 대한 전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보다도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장 2그루를 유엔에서 다루자 그런 논의가 됐는데 투표를 했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사실 아침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전쟁을 했으면 저는 미국, 유럽 국가들이 전력 투고를 해야 된다 19세기 중반에 나이팅게일이 활락했던 크림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에서 일었던 건데 그때 영국이 주도가 돼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았습니다 전력 투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유럽 국가들이 자기 일이라고 나서야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일이다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치도 진영화되고 또 실제 국제용 지질서도 강대국 중심으로 양분화되고 그 속에 여러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과연 한국의 외교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세계는 가치를 넘어서서 적나라한 이익 경쟁으로 가는 시대에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가치 외교를 할 수 있는 국력과 의지를 가지게 되는 일견 굉장히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최대치가 과연 무엇일지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택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오늘 학술회의 주제처럼 자유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외교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기조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와 진화에 힘을 쓰는 중간 단계 정도의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여러 옵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한국이라는 우리의 가치가 자유로 대변될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오늘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술회의 주제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 한 20여 분 남았는데요 네 분 패널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현재 정부로서 하고 있는 외교에 대한 간단한 평가 비판도 좋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는 기분으로 대략 한 4, 5분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끝난 시간 관련해서 너무 길어지시면 제가 잠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원래 순서대로 우리 이강국 대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미중국 사회에서 안미경중이라는 모안 입장에서 벗어나서 한미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인권을 키워드로 하는 가치의 의견을 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해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의 방안을 남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진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제하면서 냉담을 넘어 거의 단절에 가깝게 악화된 재방치된 한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캠프 대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경제를 망란한 포괄적이고 다치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다자유교 예언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아테 파트너고로서 초청된 사상첨으로 나토 정상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정부는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축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 전략으로 포용신뢰 호에어 3대 원칙이 입각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시안에는 엄청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라든지 디렘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일 났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1년간 유예를 받았는데 1년 유예를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외교장관, 안보실장, 차관 외교장관 다 만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무기한 수출 통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지 않고 가치 여교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 정부에서는 저는 거의 이룰 수 없는 성과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도체를 중국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장비가 안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여교를 추진할 건가 저는 어떤 여교안보 측면도 있지만 ODA 차원에서 ODA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ODA를 통한 가치 여교를 실현할 수도 있고 또 문화,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를 통해서 가치 여교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경제적 이코노미 타임스가 위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재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적인 위상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가치 여교를 전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유념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교를 추진할 때, 어떤 자기 입장을 발표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화 방식도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다 명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고위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어퍼커트가 날아오죠 우리도 이제 다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주변 국가하고 그렇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이해가 관계 있고 평화에 관련된다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같이 해야만이 더 효과가 있다 또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대북전단살포법 살포법 금지법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 것을 했다 바로 회복시켜야 된다 남북관계발전문에 관한 법률을 원래대로 개정해야 된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 최근에 김정은이 어떤 것을 발표했습니까 두 개의 국가 선언을 발표한 것을 잘 아시죠 남북관계 그러니까 민족 통일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한민족에게 엄청난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동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무력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이 나만의 실상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데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우리 권대사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규범 외교에 대해서 가치 규범 외교를 지지하는 쪽과 그리고 가치 외교가 아니라 국익 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가치 외교의 비판적인 진영하고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볼 것은 가치 외교에 우리가 따져볼 것은 분명히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비판한 진영에서 쭉 제가 그 글을 논지를 읽어보면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치 외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외교 정책 모든 외교 조치가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정부의 지난 수십 년간 외교를 보면 우리가 언제 가치 외교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지난 한 4, 5년 전에 미얀마트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인권 이런 문제 제기하면서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가치 외교라고 할 만한 말하자면 보편적인 가치를 견제하는 입장을 낸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가치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전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을 좀 해보겠다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을 이제 좀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우리의 모든 외교 조치가 가치와 규범에 해당해야 된다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한 나라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유일하기 보다는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 80년대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 정부가 뒤에서 우익 독재 정권 중남미의 독재 정권을 후원하는 것 때문에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 것은 그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이런 걸 내세우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걸로 해서 가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 국가 이익이 그거와 배치될 때는 국의를 따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가치 규범 위해서를 내세운 것은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러시아가 자유주의 국제주의실수를 파괴하면서 말하자면 국제법 유예 현장에 위반한 침공을 보여준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가치 규범 위해서를 천명한 것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하고 줄 서겠다 그런 신냉전에 줄 서게 해서 그냥 서방 진영을 우리는 쪽에 줄 서겠다 그런 간다 쉽게 하여운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국익에 배치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중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말보다 미국 플러스 유럽을 합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안보라는 관점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안보의 건강은 한미동맹인데 우리가 서방에 줄 서지 않고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줄을 서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방에 줄 선 것이죠 그게 가치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외교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말은 저는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닌 생각합니다 결국 가치 외교가 국익에 따릴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관성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한 곳에서는 말하자면 가치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하는 쪽에서는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게 어떻게 합리화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2022년 10월에 유엔인권위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문제 토론을 할지 말지 여부가 표결을 붙였는데 그때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엔인권위에서 이거 가지고 토론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찬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그런 가치 외교에 부합되니까요 한편 그 이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위에 중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공동선문에서 표결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편적인 가치를 보면 사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표결을 신장위구르족 문제에 관해서 인권위에서 표결할지 토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해 놓고 막상 중국의 인권침해를 비판한 데 저는 우리는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딱 보면 외교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아마 증명했을 그런 저는 딜레마가 충분히 느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국의 인권을 치임 규탄하는 유엔총회 위원회에 우리가 찬성했을 경우에는 마치 싸던 문제 같은 그런 식으로 중국과 우리 정부의 어떤 갈등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찬성했을 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 외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 자체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치 외교는 우리 국력에 맞는 가치 외교라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가치 외교의 어떤 특정 사안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치 외교를 해줄 때 그게 그럴 수 없을 때 1년 얻는 이익과 1년 손실을 비교 형량에서 선택받을 수 없는 저는 그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웬만한 다른 외국 인권 문제에서는 계속 우리가 규탄한 게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규탄은 계속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를 쓰긴 하긴 하는데 우리 국력의 어떤 크기를 고려했을 때 외교 정책에서 가치를 주요 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하는 데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첫 걸음을 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준비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소위 가치 연대에는 결국 편승 외교를 실질적으로 보면 편승 외교인데 그 편승 외교 속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는 소위 가치와 가치 외교의 지점과 국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올해 이런 정책을 해왔던 국가와 달리 우리 실정에 맞는 인권 외교 정책이라든가 인권 외교의 종합계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를 해서 좀 이제 정립해 갈 시점이 왔다 이미 표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는 모습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연관돼서 가치 외교와 우리 국가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인권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정책 인프라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국의 인권사회과 그래서 아주 일부 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국력에 맞는 소위 가치 외교와 아니면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걸 실제로 아주 세부적인 이행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인프라를 좀 더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만 또 하나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까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과 말씀드렸는데 편승 전략을 가더라도 미국 중심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경제안보 부분을 잘 획득해 갈 수 있을까 아까 뭐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노력도 있지만 친밀한 전략들이 이제 같이 겸빕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갑갑한 부분은 이겁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소위 차단 격폐 폐쇄죠 북한 그렇게 해서 아주 엄청난 통제 전략을 코로나의 어떤 대응 전략을 하면서 그것을 북한 주민의 어떤 사회 통제를 하는 기회로 활용했고 최근에 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가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가지고 외부 정보가 자신들의 체제나 정권의 핵심 불안 요소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 모기장을 치고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외부 정보를 통한 소위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대한 경계심을 아주 최고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적대 관계로까지 사상교양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당히 열악해진 북한 인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권 정책을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단순히 전단살포법의 폐기 이걸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북쪽 정보 유입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 선진국을 이제 반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국제예정세가 신낭진이 장기화되어 이렇게 불가피하고 더 이상 이제 안미경중이라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이런 큰 여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화 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이 정부 기간 동안 확고한 주축도를 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완전히 정착되도록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또 정부가 바뀌면 또 후퇴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주축도를 확실히 놓으면 큰 거시적으로 보면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치회교를 함으로써 우리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국가와의 연대를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외연을 더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회교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 똑같은 인권 문제라면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같은 기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본적 가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인권하고 자유라는 거는 이제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위반되면 바로 소송도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선정되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가치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권위주의주 국가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도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가치는 똑같다 똑같았는데 그 주장하는 논조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에 말할 때 중국에 말할 때는 우리의 국익에 맞춰서 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두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실익도 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 가치회교를 확실히 정착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대를 강화하면서 소다자 기구나 다자 기구에 많이 우리가 외교 영역을 높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치회교를 주행함으로써 뭔가 세계를 선진적인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국가가 되면 우리가 조율 능력도 상당히 정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자협의체에서 이런 데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는 역시 하여튼 북한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DPR계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국호까지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 조선에게 우리나라 세 개가 있습니다 당군조선이 있고 당군조선이 1조선이고 이승계조선이 2조선이고 북한이 3조선입니다 세 번째 조선인데 이 2조선 3조선은 거의 800년 900년 전에서 2조선보다는 더 후퇴된 체제입니다 똑같은 전제군주국가인데 이거는 언론을 다 막아놨어요 인권 완전히 말살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이 체제 이 정권의 김부자를 위해서 충성하라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 이렇게 돼 이게 최고 헌법보다 더 높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고층 감시 처형 뭐 정치부 수용소 이게 생활화되어 완전히 그냥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권 침해가 난무하는 만성적인 이런 북한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정권은 자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대통령을 막 비난한다는 게 여기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생주권을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기가 24시간 켜지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전기가 24시간 켜 있지 수돗물이 나오는 게 이쪽으로 털면 따뜻한 물 이쪽으로 나오면 찬물 나오는 거 이해를 못 해요 화장실이 집에 있는 것도 이해를 못 하고 이 정도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북한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여기서 북한 갈 때는 기본적으로 한 두 단계는 차원을 낮추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철기지에서 산다고 하면 신석기 시대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정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권을 위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모든 걸 탄압하고 이게 주민을 위해서 보공사하는 체제가 아니고 주민을 착취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을 착취함으로써 그 나머지 비용 가지고 핵을 만들고 지금 우리한테 대고 지금 핵으로 통일하고 핵을 통해서 통일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에 굉장한 노력을 드려야 된다 과거 국제 경험으로 봐서는 인권 개선은 압박 말고는 사실 방안이 없습니다 모든 걸 우리 내부 경험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 외부에서 선진 국가들이 계속 가치를 가진 선진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압박하고 문제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가치회계를 통해서 북한 인권 신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실상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인권 개선활도 연중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해나가야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플로레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회장님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외교에서도 가치외교와 실외국의 외교가 혼재되어 있다 라고 아까 권 대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익을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하는 그런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라운드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대입해서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사실 뭐 트럼프가 하는 것은 꼭 국익 외교라기보다는 동맹 관계를 해칠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미국 국익에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냥 비즈니스형 외교라 봐야 되죠 비즈니스형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와 유럽에 있는 EU가 국가들 일본, 호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하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저는 힘을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미국하고 대적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방위비가 분단 협상이 되면 일본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금년이 당선되면 내년 봄 정도에 이제 방위비 저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5년마다 재개되는 게 5년쯤 다가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공조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토 국가들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를 2% 이상 올리라고 굉장히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쩌거나 지금 한미동맹 강화하면서 미 행정 분야에서는 상당한 우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물론 트럼프를 이기기는 쉽지 않은 일은 아니죠 어쩌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 미 행정 분야에 내는 그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우리하고 같은 유사한 입장에 처할 일본 그런 또 여기 유럽 내에 있는 나토 국가들 이런 국가들하고 좀 공조를 해서 트럼프가 제기할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었을 때 가장 우려한 사항을 주한미군을 단도지점 말해서 건들지 않을까 그걸 가장 우려합니다 사실 트럼프 재임식에도 주한미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주한미군은 우리 사활지역 이익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부에 대한 그런 애교도 중요하지만 대미 대미국의회에 대한 애교를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촘촘한 미국의 의회의 애교를 추진해야겠다 트럼프는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자리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 중국을 견제합니다 저는 중국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나 또 강한 사회주가가 부상한 것도 대한민국이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부담이 되고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를 시작한 건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다른 대통령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우리가 트럼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거 부정적으로 보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특히 대의회의 의교를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순 교수입니다 요즘 신문에 봐보니까 엊그제 얼마 전에 북안에 김여정이가 하는 얘기가 일본하고 가까이 하겠다 일본 총리를 초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또 어떤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가 김정은이가 남한에 대해서 적대국으로 이제 병시에 가서 적대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정권이 다시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를 빼고 직접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이 가까우는데 이런 통일정책을 우리나라의 공약에 뭘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첫째 조직에 관한 여성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통일부를 없애는 그 정책을 했는데 지금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건들지를 못하고 여성부만 좀 건들다가 말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4.11 선거에서 만일 이게 정권이 계속 민주당이 과반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북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미국 일변도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이번엔 정권에도 다시 과반수를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이 야당이 과반수를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 박사님 답변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북한의 대남 전략이 많이 이번에 이제 대남 노선을 변경한 거죠 김정은이가 그 이제 그 배경에는 역시 북한도 이 상황을 다 읽고 있다 북한도 책사가 많습니다 뭐 우리보다 더 책사 왜냐하면 우리는 뭐 잘못되면 그냥 저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얘들은 생명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북한도 지금 신냉정과 다국화를 다국화 이후 두 가지 단어를 확실히 김정은이가 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러시아의 가려운 데를 끌고 주니까 지금 뭐 과학기술 경제적 지원 관광 제가 볼 때는 더한 것도 줄 겁니다 정찰회성도 줄 수 정찰회성 망원경 기술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경화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혁명의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만족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환했는데 그러면 얘들이 가장 믿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은 제대적인 무기가 다르거든요 핵은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핵은 큰 전략 핵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남한을 조건은 물론 달았어요 우리가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하면 조건 달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수사일 뿐이고 어쨌든 핵을 가지고 남한을 점령하고 평정해서 수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통일이거든요 북한의 입장에 통일이에요 북한이 김일성인 6.25 남침한 이래 오늘까지 무력 통일 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불리할 때 뭐 고려연방제를 내세운다든가 또 독일이 망하고 소련이 폐 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남북 기원하면서 체결하자고 여기 회담에 나온 거나 전부 자기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불안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핵을 얼마든지 만들어도 안보내서 제재를 못하거든요 지금 대상 보면 북한의 핵이 한 뭐 한 670개 이렇게 평균을 잡는다 하시면 앞으로 북한이 요새 추진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진 하면 100개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러는 다음에 뭐냐 미국하고 핵 감축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이 전략을 우리가 정말 여기 대응하기 위해 핵이 핵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 우리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교 역량으로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권이 되었다 여권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체제가 들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노신초사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중국하고 관세부지 선정을 하참 했었습니까 5년 4년간 종합 결산해 보니까 별로 이득을 얻은 거 얻은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트럼프 2기가 와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다 상당히 쉬운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정균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또 미국하고 미국하고 이 관계가 회담도 하고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화해정 대북 햇볕정책 2나 3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그걸 인정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졌는데 결국은 해결되기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정말 완전히 왕따 당할 그건 그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안 아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만큼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도 이제는 요구하면 요구를 주자 주지마는 상대 반대급을 얻어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완전히 협상행위에서 저도 그걸 다 읽어봤는데 옛날에 임대업자 하면서 그 협상하는 그런 데만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런 방향이면 특화되어 있어요 그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위비 올려달라고 그러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럼 미군 철수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하려면 결국 미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방위비 올려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올려주자 올려주고 대신 우리가 뭐 딴 걸 얻자 이래서 해급 잠재력을 얻든지 충분히 트럼프가 2016년도에 한국해까지도 좋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취소했지만 충분히 그런 데서는 중통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우리 능력으로서 역량과 우리 역량과 가치외교를 주행하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국제정치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모든 외교 지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세 번째 패널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 느낀 소감은 역시 가치외교 또는 자유지향외교와 국위외교가 반드시 모순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우리 사회 내에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반성해 보게 되고요 또 미래 질서 부분에서도 강대국 이외에 한국의 국익을 가장 잘 실현하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뭔가 좀 창조적인 대안적인 질서 개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제정치학회도 한국 외교 정책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인 미래 대한 질서 개념을 만드는 데 좀 더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3 패널 우리 아주 열띤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패널께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s remember